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Yelp 라고 하는 이 웹사이트나 아니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업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좀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elp 가 일단 뭐하는 웹사이트인지를 설명을 드리면 리뷰하는 웹사이트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음식점을 가거나 아니면 무슨 어디가서 마사지를 받거나 그랬을 때 이 서비스가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사람들과 공유하는 사이트인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만약에 비즈니스를 하시거나 Yelp 가 있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께는 굉장히 유용한 툴이고 그리고 그건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방법이 같지 않다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이 Yelp 라고 하는 툴은 consumer 그러니까 그 사용자 고객들을 비즈니스에서 고객을 이제 사로잡을 때 많이 도움이 되는 툴이고 미국에서 그렇지만 제가 접근하려고 하는 방법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정도는 생각을 하셔서 그리고 한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분명히 툴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한 접근 방법이 여러분께서도 어떻게 보면 좀 어떤 아이디어가 되어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거죠. 어떻게 되나? 뭐 이렇게 생겼어요. Yelp Yelp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은 별거 없어요.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자 Yelp 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들어오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거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이 여기 있다고 쳐요. 그러면 서치를 해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레스토랑을 찾는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지역에서 어디가 괜찮은지 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보면은 무슨 그로울 USA 뭐 나오죠. 그럼 여기 지금 보시면은 236개 그리고 별 4개 정도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막 들어가서 클릭을 해보면은 뭐 다른 게 있는 어떤 그림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떤 정류의 제품을 파는지 그리고 밑에 가서 보면은 자 이제 막 리뷰가 달려있어요. 이제 빨간색으로 막 나는 맛있었다. 맛없었다. 여기 가면 뭐 먹어라.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게 이런 리뷰에는 이렇게 Elite이라고 돼 있는 글이 있고 그냥 상 위에 노출되어 있는 애들이 있고 그리고 밑에 가서 보면은 Not Currently Recommended 라고 하는 이런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이게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거는 왜 하기 시작했었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께서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Yelp 라고 하는 이 툴이 어떤 가게에 갈 때 사람들이 이게 맛있는지 맛없는지 사람들을 리뷰를 보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영업 그 로컬 비즈니스에서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해요. 리뷰가 좋으면은 더 좋은 거예요. 특히 하와이에서 보니까 더 심해요. 그리고 뭐 미국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똑같이 한다고 할지라도 이 나는 평점이 좋은 레스토랑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어디 가서 나는 평점이 안 좋은데 뭐 맛은 있어 뭐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상 위에 노출이 되시는 저도 지금 레스토랑 하나를 찍었는데 제일 위에 있는 것부터 일단 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고서 음식 맛있게 생겼고 리뷰 좋으면 가고 아니면은 모르죠.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만들 음식점이라고 할지라도 찾아지지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시작을 하게 됐느냐 왜냐면은 엘프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면 내 이름을 위로 올리지 이걸 찾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한 달에 한 300불에서 700불 엘프한테 주면은 위에다가 스폰서를 올려주죠. 근데 보니까 그렇게 안하고 옳게닉하게 올리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뭔지를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면서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이 리뷰인데 제가 설명드렸던 이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엘릿이라고도 엘리이트로 되어 있는 리뷰가 하나 있었고 그냥 리뷰가 있었고 그리고 레코멘트 되지 않은 리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키워드가 아니다 할지라도 키워드를 통해서 어떻게 올라가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찾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캐테고리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는 이 리뷰의 숫자 그리고 누가 리뷰를 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께 두 가지 제가 이 엘프를 써서 쓰는 전략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감을 잡으셨겠지만 누구한테 리뷰를 요청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리뷰가 200개, 300개가 많아도 좋은데 그것도 좋은 영향력이 미치고 숫자가 높을수록 좋은데 그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엘프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엘퍼라고 하죠. 엘프에서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리뷰를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도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냥 아무한테나 가서 받는 것이 중요한 줄 알았는데 가서 물어봐서 어떤 사람들한테 받는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좋고요. 근데 그거를 찾는 방법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건 없고요. 자, 엘프로 다시 와볼게요. 자, 엘프에 지금 와서 보시면은 자, 여기 엘프에 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맨 오른쪽에 가서 보면은 메뉴가 있고 여기 밑에 가서 보면은 Find Friends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Find Friends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프렌즈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위에다가 뭐 이메일을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Gmail로 된 Brian 뭐 이렇게 찾았다고 쳐요. 그러면은 Brian A라고 뭐 클릭을 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 사람이 몇 개의 친구들이 있고 몇 명에 몇 개의 리뷰를 달았었는지 사진을 몇 개를 찍어서 올렸는지 등등의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지. 이게 엄청난 건데 이걸 만약에 엘프를 통해서 리뷰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 조사가 엄청나요. 일단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또 온라인 비즈니스를 할 때도 이메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지금 엘프에도 이거 다 이메일이에요. 여러분께서 쓰시는 무슨 페이스북, 구글 다 이메일이에요. 근데 이 이메일이 그 이메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는 거예요. 그럼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볼게요. 만약에 제가 지금 그 스파를 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얼굴 마사지를 하는 비즈니스를 해요. 아니면 제가 그런 비즈니스를 도와주고 있어요. 누가 왔어요. 누가 내 가게에 와서 좋게 서비스 받고 나가려고 해요. 근데 나가기 전에 이 사람이 누구였었는지를 이메일을 받고서 나가기 바로 직전에 어땠었냐 좋았었냐 얘기를 하고서 이메일로 찾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나가기 전에 바로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리뷰도 많이 안 달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 엘프가 아니라 무슨 TripAdvisor라든가 아니면 다른 리뷰 사이트에서 리뷰를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엘프에서 보니까 이 사람이 잘 되어 있어요. 특히 구글에 잘 되어 있어요. 또 제가 뭘 봤냐면은 엘프에서 구글 리뷰가 좋으면은 구글이랑 연동이 되어 있어서 구글 비즈니스에도 잘 검색이 돼요. 그래서 지메일로 만약에 되어 있는 사람이면은 그 사람한테는 이제 이메일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꼭 한번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누구를 찾아내서 이 엘프에서 얼마나 이 사람이 영향이 있는지를 조사를 할 수 있는 툴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고요. 뭐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엘프 그 애플리케이션 안에 있는데 거기서 꼭 이거를 찾아보시고 한번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그 여러분이나 저도 한번 이해할 수 있겠지만 제가 음식을 지금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이 리뷰가 정말 좋다. 다음에 또 오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딱히 내가 찾아가가지고 엘프 가가지고 엘프 열심히 한 사람도 아닌데 리뷰 열심히 다는 사람도 아닌데 가서 쓸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물어보면은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굉장히 큰 힘이 있는 건데 여러분께서도 어디에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필요하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물어보는 건데 그 물어보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언제 물어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내가 서비스를 받고 기분이 좋을 때 그 당시에 바로 해야지 이거 리뷰를 물어봐서 리뷰를 받아야지 이게 좋은 리뷰로 남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떠셨어요? 머리 잘 되셨어요? 전 미용실 정말 괜찮은데요? 뭘 물어봤는데 하루 지나가고 나서 이틀 지나가고 나서 이거 다시 물어봐 달라고 하면은 또 기분이 안 좋을 때 뭐 아니면 어제 기분이 좋았었더라도 오늘 기분이 안 좋으면은 어제 5점 줄 거 오늘 4점 줄 거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보내는지가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는 두 번째 시크릿은 빨리 이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는 이런 좀 약간 방법입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이 아이폰 안에 다 뭐 삼성이나 갤럭시도 다 있겠지만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저 나름대로의 트릭은 뭔지 보여드릴게요. 다른 데 가시는 게 아니라 이 셋팅에 가셔서요 셋팅 중에서 이 제널럴을 가시고 제널럴을 가신 다음에 여기서 키보드를 가시면 여기서 키보드 중에서 텍스트 리플레이스먼트가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omg 라고 쓰면은 쇼컷으로 omg 쓰면은 이게 쫙 나오는 거예요. 이게 omg 쓰면은 텍스트 메시지에서 omg 쓰면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랑 마찬가지로 여기도 아무것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쇼컷을 예를 들어서 뭐 땡큐 쓰고 여기다가 글을 막 잔뜩 쓰는 거예요. 쓰고 뒤에다가 무슨 뒤에다가 무슨 뭐 url 그 yelp url을 여기다가 붙여놓는 거죠. 땡큐 그리고 뭐 어쩔쩔고 땡큐 감사합니다 뭐 너무 감사합니다 yelp 에다가 좋은 리뷰 달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해놓고 텍스트를 쓸 때 ty 딱 쓰면은 바로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 우리 가게 왔어요. 우리 가게 와가지고 어 너무 어 김밥을 하나 말아주셨는데 김밥 너무 잘 말아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잘 못 가요. 정말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거죠. 어우 맛있게 드셨다니까 감사하네요. 그러면은 여러분 가시기 전에 제가 그냥 저의 비즈니스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엘프를 좀 그 엘프에다가 리뷰를 받고 싶은데 혹시 리뷰 써줄 수 있으세요? 그러면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써줄게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하기 전에 이메일 전화번호가 뭐였죠? 그럼 전화번호에다가 딱 쓰고 전화번호에서 이메일로 딱 쓴 다음에 ty 딱 써가지고 딱 지금 메세지 보냈으니까 지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딱 바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그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화하고 하면서 엘프에서 이 사람이 정말로 엘프에서 영향적인 사람인지 찾고 물어보니까 예스. 그러면 바로 지금 하면은 1분 안에 얘기하면서 바로 엘프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보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 리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리고 엘프라고 하는 이 툴에서 어떻게 순위에서 검색이 될 수 있는지를 중요시 생각하신다면 뭐가 중요한지를 제가 오늘 설명드렸죠. 리뷰. 그것도 영향력 있는 리뷰어한테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를 애플리케이션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언제 리뷰를 받을 수 있는지는 바로 기분이 좋을 때 그 당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 툴에서 숏컷을 통해서 텍스트 메시지로 바로 보냅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께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방법이었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니면 이렇게 브레이킹 모를 스토리가 있어서 리뷰가 중요시 여길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은 사장님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온라인 마케팅도 비슷합니다. 무슨 리뷰를 받을 수 있는 이런 것이 있는데 물어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좋은 서비스를 하셨고 좋은 내용으로 그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했으면 리뷰를 하셔서 가치를 좀 받으시고 리뷰를 받으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에스크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뭔가 좀 도움이 됐고 좀 도움이 됐으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서 좀 도움이 됐냐 좋게 써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혹시 이 영상도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구독이나 아니면 무슨 커멘트, 라이크 뭐 이런 것 좀 달아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영상이 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